야 여기 너무 좋다 좋은데 발견했어 지금 지금 배고파 다 처음 해봐 가지고 근데 이거 되게 쉽다 그래? 어 짜장아 일루와 완성! 여기다 꽂는 거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콘셉트에서 꽂아 집에서 갖고 온 거 불 나는 거 아니겠지? 불이 왜 나와 버튼 눌러 거기 버튼 위에 버튼 있지? 불 들어왔잖아 지금 아 들어왔네 이걸 여기서 틀어야 되겠다 그치? 어 이쪽으로 해야지 왜 네쪽으로 해 같이 해야지 거우니까 전기 저기 들어와? 그냥 대충 먹어 근데 이거 되는 거 맞냐? 어 안 뜨거운데 너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저거? 뭘 잘못해 불이 들어와 있는데 뭐 먼저 먹을까? 숯 하얀 거부터 먹자 이거 맥주 너만 먹어 나 못 먹으니까 야 나 밀키스 사왔어 어 오빠 센스있게 야 근데 나는 신기한 게 어? 진짜 차에서 이렇게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다는 게 맞지? 응 너무 좋은 거 같아 세상 좋아졌어 너무 이삼자들 많다? 아 일회용 웬만하면 안 쓰고 싶은데 접시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 남의 거 빌려 온 거라서 근데 이거 좀 해보고서는 괜찮으면 우리 살래? 뭐를? 색상이라 이런 거 그냥 있잖아 이런 거? 얼마나 다닐 거 같아? 아니 그냥 이런 거 있으면 좋잖아 의자에 안 줘갖고 짜장이 의자도 하나 사야되겠다 짜장이 의자 꼭 있지 집에 애견 짜장이 의자가 어딨어 그러니까 애들 올려놓는 거 있더라고 근데 이건 좀 부럽다 전기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차에서 뽑아서 태슬란 뭐 돼? 어 태슬란 안 돼 전기차인데도 안 돼 시원하다 여름유 우와 이거 진짜 좋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안 높지 않아? 그걸로 봐? 아니 그니까 그늘에 있으니까 생각보다 안 높지? 응 아까 거기는 죽을 뻔했는데 땡볕이라고 아니 오늘 33도야 오늘 33도 그냥 땅에서 열기가 올라와 아스팔트에서 아스팔트에서 얼음 먹는데 얼음 먹어 얘가 자 아이고 잘하네 이 자장이 진짜 안 돼있네 코 아 예뻐요 우리 짜장이 짜장이 짜장이에요 아까 내가 오리 대축하고 밥 줬어 이거 빨간 거야? 여기 상태로 같이 누래 카드스틸 볶음이 원래 빨간 형태인가? 아니 저거 보고 하는 거 밀키트 야 진짜 근데 오빠 어 세상 너무 편하다 밀키트 다 있어 지형 응? 오늘 저녁에 또 찍어야 돼 그 오빠가 그거 솔직히 어 내 잘못이지 근데 미안하다고 나 안 하더라? 아니야 쏘리 쏘리 했잖아 언제 했어? 쏘리 쏘리 나는 중간에 갑자기 보니까 여기 검은색이 묻어있는 거야 엄청 크게 근데 니가 어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잖아 응 그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겹쳐서 응 언제부터 찍혔는지 몰라서 다 찾아봤거든? 요리하는 거 그래서 다 날렸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들어갔어 아예 처음부터 날린 거 어쩔 수 없지 아 그래서 오늘 또 찍어야지 나처럼 좀 쿨해 봐라 그래서 우리 그냥 먹었잖아 응 근데 맛있었어 어떻게 음식을 다 해놨으니까 먹어야지 근데 되게 맛있었어 그지? 응 청국장에 콩나물밥 짠 음 음 맛있네 좋아? 응 됐어 완성? 응 먹어봐야지 이거 뭐 맛있지 말해봐 짠짠짠 사장님 저기서 기다린다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아 근데 요즘에 캠핑장에 진짜 이렇게 밀색을 딱 챙기면 딱 끝나네 딱 준비되어 있잖아 응 우와 소주 안주다 이거 맛있다 경치도 좀 보면서 먹어야지 어우 짜장에 간식 하나 줘 바꾼 거 응 이거 어딨어 짜장 이거 줄까요? 이거 줘요? 얘는 더워 지금 물 좀 더 줄까? 이거 줘요? 이거야? 한번 뽑아줘 응 물 한 번 안 먹는데 배가 안 고파해 지금 물만 물 먹고 싶은 거 같아 내가 아까 너무 더워갖고 가능할까 이 생각 들었거든 다리 밑에는 좀 시원하네 그게 응 여기 그늘이랑 화면이 달라 그치 달라 화면이 달라 솔직히 하나 샀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응 그래 내가 두 개 사왔잖아 아니 이거 아까 하나 사? 맛있잖아 응 아니지 두 개 다 먹어 먹어야겠지 근데 대창 그거 먹고 집에서 남은 거 있었잖아 응 그거랑 주꾸미 사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어도 맛있는데 대창 주꾸미 이거 아 근데 대창도 여러 다른 것들이랑 같이 먹어야지 조금씩 같이 먹어야지 그거 하나만 먹으려니까 진짜 기름이 줄줄이더라 곱창 염통 이런 거랑 조금씩 같이 먹어야지 맛있지 그거 양념을 해줘야 돼 대창은 기름 진짜 많아 기름이 진짜 없애도 없애도 계속 나오더라고 근데 이거 냉동 아니고 밀키트 뭐야 밀키트 전문점에서 나온 거잖아 아까 밀키트만 파는데 그런 거 이거 사다 먹으니까 개졌네 간편하네 엄청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거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왜냐면은 냉동식품 하면 야채는 안 들어있잖아 근데 이거 밀키트라서 야채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 솔직히 챙기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광고 아니에요 근데 맛있다 근데 맛있어 진짜 괜찮네 너무 아쉬운데 하나만 사서 바로 끝나버렸네 바로 2차전 얼음 얼음 어우 차가워 그건 뭐야 대창 순대 전골 오케이 바로 2차전 우리 다음에 이거 숙주 이거 맛있으니까 2팩 사자 2팩 사자 뭔가 야채 먹은 느낌 아니 한 해 갖고서는 이거 얼음 니가 이거 3팩 먹어도 금방 먹어 우리는 이것도 하나 갖고 특도 없을 거 같아 지금 보니까 근데 여기 볶음 이게 햇반이라도 있었으면 햇반 넣으면 되는 거 저거 다 끓이자 좀 있다가 국수 근데 그거는 좀 이따 먹지 시원하게 네 오빠가 지금 전화하느라 이거 계속 끓여서 짜줬어 아까 괜찮았어 이거 하고선 올갱이 잡으러 갈래 저기 시원하겠다 짠 아 나도 맥주 먹고 싶다 가봐봐 아 이건 시원하다 좋나봐 얼음 먹잖아 이거 약간 순대 무슨 대창전골이잖아 근데 김치맛이 나지 않냐 이거 김치맛이 많이 나지 김치맛? 어 고추장맛이 아니라? 국물에서 약간 미각을 잃었나? 더워서 맛있어 근데 근데 아까 그게 더 나아 그냥 누누이 말하잖아 뭐 오빠는 하얀 거를 좋아한다 빨간 거보다? 응 근데 순대 되게 크다 순대 좀 더 끓여야지 맛있다 근데 좀 더 끓여야지 뜨거워 근데 이거 전기 끓여서 이런 거면 해먹고 하니까 되게 좋지 않아? 가스도 안 껴도 되고 선풍기도 그냥 무한으로 쓸 수 있고 어? 헤드라인 안 되잖아 응 바꿔야 되나? 있는 거랑 타면 아니 전기가 안 되잖아 전기 전기차라고 해 사놓고선 또 아 이거 보니까 또 이거 산대야 또 캠핑장비 보니까 또 캠핑장비 산다고 그러고 이거 먹다 먹으니까 맛있네 근데 이거는 밥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왜 덜 맛있는 줄 알았어 네? 술을 못 먹잖아 물이랑 먹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덜 맛있지 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입에서 시큼한 맛이 나나? 응 갑자기 뻗었다 오빠 나 사실 아까 오빠 전화하고 있을 때 고추 이빨로 뜯어서 여기다 넣었다 아 진짜? 응 더러워? 아니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나 응? 그게 아니라 아까 고추 그렇게 뜯었잖아 근데 여기 했는데 되게 매운 거예요 만지니까 이러는데가 살이 짠 이렇게 더울 줄 알고 김치말이 국수를 잘 싸왔다 그치? 빨리 그거 해먹고 싶어 조금만 이따가 아껴먹자 그거는 그거 물놀이 하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 짜장면 어떡해 아 근데 고기 갖고 올걸 고기 꺼먹고 써도 되는데 너무 귀여워 짜장면 선풍기 줄게 짜장면 시원하게 아 귀여워 짜장면 선풍기랑 아까 기싸움 하는 거 같은데 너 왜 이렇게 귀엽냐 너 왜 이렇게 귀엽냐 어? 지금 짜장이사리는 한 50당 찍은 거 같아 야장아 가 좀 한숨 때려 더워 이거 순대가 왕순대라서 먹기가 힘들어 뜨거워서 응 빼놓고 먹어 쪼끄미볶음 하나 더 사왔고 쪼끄미볶음 하나 더 사왔고 아 아깝게 두개 사왔잖아 그니까 이거 밥 말아먹고 싶다 햇밥이 안갖갖게 너 이거 그거 알아? 전자레인지도 돌리는 거 알아 이거? 전자레인지 갖고 다니면 전자레인지도 돌릴 수 있어 그럼 진짜 여기서 오빠 여기서 그냥 먹고 살아도 되겠다 이 차 안에서 하고 그러니까 오빠는 지금 오로지 차 밖에 관심이 없지? 응 아니 그런 거 같은데? 아니요 근데 차라리 좀 시원하거나 좀 추울 때 오는 게 낫지 않아? 더 좋을 거 같지 않아? 편탄할 때 너무 더우니까 여기 그래도 좀 시원한 거야 근데 바람 불잖아 여기는 근데 막 아까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좀 입맛이 떨어진 게 이 정도야 입맛 안 떨어졌으면 지금 한참 모질라 뭐 떨어진겨? 응 밥 먹으면 맛있겠다 응 밥 먹으면 맛있겠다 응 매워도 맛있어 수박 줘? 아 너 얼굴 빨개졌다 지금 멸치게 먹었어 너 얼굴이 올라왔나봐 너 얼굴이 올라왔나봐 짜장애도 수박 줄게 더우니까 너무 먹어 음 안 먹는데 배부른가봐 나 밥 잔뜩 먹이고 해줘 알았어? 거기서 먹을래 닭죽이랑 뭐 이런거? 원래 근데 또 배가 그렇게 안 커 수댕에다가 쌓아서 더 시원한 거 같아 수댕이라서 이게 난 더 차가졌으면 좋겠어 뜨거운 고구멍자가 그렇게 하면 이게 안 좋아 이거 빌린거라서 깨끗하게 닦아서 갖다 줘야 돼 이거 말고도 다른거 다 닦아서 갖다 줘야지 양손 아깝다 밥 볶고 싶지 계속 응 나도 그 생각했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해빵에 여기 밀키티에 딱 해빵 하나랑 참기름 딱 들어있으면 종합이 아주 좋을 것 같아 암별는데 암별 암별는데 암별 너가 개발해서 팔아 이렇게 해서 난 내 요리에서 먹기도 바빠 유뱅이 엄청 많아 저기 있어 유리 요 올게니 잡는 유리 있잖아 저번에 산거 차에 있어 여기 올게니가 오빠 바위에 막 10개씩 타고 있었지 짜장아 엄마 어디갔어 엄마 물에 빠졌다 빨리 구해 와 짜잔 엄마 간다 엄마 간다 전신 입맛 감기셨다 엄청 많아? 오빠도 들어가봐 짜장에서 우와 아 시원하다 근데 여기 오빠 있다 보면은 이 미지근하다 여기 조심해야돼 여기 약간 이끼 많아가지고 미끄러워 넘어지면 답도 없어 이것도 안 가져가잖아 오빠 아무도 안 넘어졌어 난 넘어져 야 오 되게 많네 근데 다 여기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잡으니까 다 새끼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되게 많다던데 되게 많다던데 사장님 봐 들어오고 싶은데 하하하하 반만 들어왔어 반 잘 보여? 응 되게 잘 보여? 와 안에 다 보인다 저쪽이 진짜 안 와 근데 카메라까지 들고 있으니까 중증을 못 잡겠어 어 어 왜 이렇게 열심히 잡어 야 일로와봐 하하하하 짜장이 한 발 들어갔어 용기 내서 문아 이리 와 엄마 간다 투망 던지신다 여기 뒤에 아 뭐야 저 여기까지 두셨잖아 왜 말려 왜 이렇게 오바했어 아 나는 팔만 젖은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문을 닫고 있었네 바지 넣어 안으로 아 이거 다시 뒤를 넣어 뒤에 뒤에 잠깐 또 내려놓고 으으 바지 좀 올려 그리고 걷어 어? 뭐 들 것 같아 똥보가 끼는데 어떻게 걸려 봐봐 물고기 어 뭐야 물고기야? 진짜야? 뭐야 죽은 거잖아 재미있대 한자 오빠 머리에 던져버렸잖아 내가 쟤 되게 웃긴게 내가 잡으면 물속에 집어놓을까봐 내가 안 짜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럼 안 와 도망가 근데 지금 짧게 잡았는데도 이 정도인데 한 몇 시간 잡으면 10분도 안 됐어 지금 이거 엄청 막혔는데 꽉 차겠는데 들어봐 근데 왜 굳어있어 이렇게? 놀랬죠? 왜 그래? 아 짜장면 가만히 있어봐 여기 뭐가 붙었어 이거 붙어서 시키려고? 포공수영 그러니까 여기 뭐가 묻었는데 짜장면 화만히 죽었어 아니 여기 잔디가 막 털에 엉켜버렸네 수영실 좀 보여드려 짜장면 개곡 짜장면 렐렐레 렐렐레 나가려고 하잖아 내가 잡고 있어 손 놔봐 잘해 나가려고 하잖아 가로 근데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우 시원하지 너도 방생해 가자 시원하지 지금은 먹을려나? 간식? 응? 물 놀이하고 좀 일해가지고 먹어 손 먹네 이제 또 좀 소화가 된거지 쟤도 반 남겨서 어떻게 할거야? 아 그럼 다 먹어 그거 2인분인데 근데? 이거 되게 조금인거 같잖아 근데 막상 하면 되게 많아 형 이거 남겨서 집에 갖고 가자고? 아니 그냥 넣어볼까 끝잖아 그치? 아니 근데 이제 음식물로 되면 버리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갖고 가면 괜찮은데 우리 배로 집어넣어 그냥 배로? 응 배로 다 집어넣어 알았어 다 쌀먹으러 나는 이거까지 다 넣으라는거였는데 4인분 먹자는거였는데 너는 저거 2인분 말한거야? 아니 뭐 육수도 2인분 봐봐 오빠 봐봐 면이 이만큼이야 아니 너 이거 봐봐 이게 있잖아 그 식당 같은 데서 2인분인거지 우리한테는 이거 2인분도 안돼 한 사람도 하나 먹으면 딱 맞는거야 육수도 2인분 갖고 왔는데? 왜? 면만 4개라 4인분 하자고? 맞아맞아 그게 너랑 나랑 소통이 안되고 있네 나는 이거 한분지 말하는줄 알았지 아니 그건 누구 포에 붙이냐? 2인분 먹으면 끝나지 짜장이 되게 시원한가봐 아니 원래 500원이 1인분이잖아 근데 이거 이만큼이라고 그래? 말이 되냐고 나 하나 반만 해 하나 반만 해 뭐질라는거 아니지? 이거 뭐야 그러고 다 넣었다 다 넣었겠다 그런다고 다 넣어보일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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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바같아 좀 있다가 뭐질라면 나는 내 책임 아니야 알았지? 나 이럴거야 봐봐 내 느렸잖아 이럴거야 아니 지금 다른것도 먹은 상태니까 원래 아니었으면 그냥 끓이는데 이거 엄청 많다 근데 다 넣으니까 내가 월요일에 다 넣었을때 끓였어 하나 넣으니까 왜이렇게 많아 왜니? 이거 어제 설탕하고 참기름 이것도 부지런해야지 다니겠다 힘들어 캠핑이 치우고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 아까 오빠 산다며 나는 그냥 해먹는 거 말고 치킨티나 한 마리 사가서 그냥 하나 뜯어먹고 이런 게 좋지 맛 어때? 맛은 있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다행이다 김치말이국수는 진짜 시원한 게 생명이거든 김치랑 김치말이국수 그치? 응 시원하지? 맛있네 고추장 묻었어 머리에 오빠가 아까 휘려가지고 집에 가서 목욕 시켜야겠다 배 안 불러? 응 차가워 차갑다 차가워 다 이기다 이거 진짜 엄청 부지런해야지 할 수 있을 거 같아 짜장아인데 짜장아 짜장아 집에 가서 목욕하자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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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아 목욕할 거야? 목욕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목욕하기 싫대 아 배부르다 결론 이건 엄청 부지런해야 할 수 있다 근데 소면 오빠 저거 다 삶았으면 남았지? 응 지금도 배부른데 근데 이거 진짜 나는 필 때는 되게 기분이 좋거든? 응 아 이제 시작한다 막 이런 느낌으로 응 근데 갈 때가 힘들다 더 아니 치우는 게 일이라니까 응 그치? 가서 씻고 빨리 이제 비비 자자 응 짜장애도 좀 씻어야 돼 짜장애 먹고 가자 여기 머리에 고추장 묻어있어 먹고 가자 바이바이 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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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